어제 16장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음료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의 행악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세상이 갓나온 피투성이 같은 상태, 피덩이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을 누구도 케어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죠 그는 버려져 있던 그를 거두어 주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더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셨으며 그를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은혜를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그냥 경험할 수 없는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되돌려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쁨과 어떤 그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외도를 하나님께서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을 비교해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제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버려졌던 이스라엘이 점차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채워지는 것들을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차 그들이 받았던 모든 것을 하나씩 잃어버리는 빼앗기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이 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되었음을 지금 이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화 있을 진저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제 보신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 번이나 너는 피투성에 대도 살아 있으라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반된 분위기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어제 행한 모든 음행 악행 즉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외도한 이스라엘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렸나 보니까 24절을 보니까 자신을 위해 누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누각은요 이방신들을 위한 제사 공간이에요 산단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높은 대를 쌓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높은 곳에 위치한 누각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잘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 만들어 놓고 이방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저지르는 모든 음행 악행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자신의 음행 그 죄들을 숨기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한 죄를 지으며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거리내마저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여기서 멈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한 죄들을 갈망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 하면요 이 육체적인 타락 육체적인 자신의 육체를 내어준 것도 있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구절의 풀이도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이방신들에 대해 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스스로 원하여서 우상들을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는 상태를 지금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했다라는 이 한마디 구절 안에 녹여놓은 거예요 이어서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먼저 감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의 고운 가루와 어떤 먹을 것도 특별히 구별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적 오랜 역사적 철천지 원수이죠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들어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이스라엘은 29절에 보니까 갈대하에까지 심히 음행하면서 족한 줄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본 뒤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밀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 훔쳐가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은밀한 가운데 도둑질을 해요 누구도 자신의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당당하게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변질시키는데 그 변질시킨 사람은 그 저지르는 죄의 특성마저도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변질시키냐면요 이러한 죄를 짓다 보면 그의 죄를 저지르는 죄의 정도를 모르고 우리 삶에 들어와 어느새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 하나 정도면 괜찮겠지 처음인데 뭐 어때? 이런 죄를 향한 조금의 마음이라도 열려있으면 그 결과는 우리도 걷잡을 수 없게 또 그 정도를 알지도 모르게 죄를 갈망하는 삶을 어느새 내가 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신의 이성이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는 유아 시기의 아이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같은 것들을 맛보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그 초콜릿을 아이스크림을 한번 맛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딱 앉아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만족이 채워질 때까지 그거를 계속 먹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짓는 죄가 아직도 족한 줄을 모르고 계속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깊은 경각심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죄와 멀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죄를 우리가 버려야 할까 고민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3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6절 죄송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3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이 한 구절 안에 명료하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 방법을 이 말씀과 같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명료하게 알려주시듯이 우리 삶에 있는 이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우리 삶에 묻어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네가 지금 이런 상태다 너에게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이것이 먼저 없어져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도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잘라져야 될 부분 다듬어져야 될 그 죄의 영역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불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갈망하며 한번 원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영역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아니 이 새벽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내내 우리가 그 부분과 싸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4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심각할 정도로 죄악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하나님의 결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36절 밝은 위금 말씀이죠 그들의 죄악된 상태를 명령하게 알려주시고 37절에 그에 따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그들의 문화에 따라갔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한 참담한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신해서 따라갔던 그 정든자 사랑하던 모든자 또 미워하던 모든자까지 그 모든 사람을 모아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힌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서 벌금 보는 모습을 다 드러내서 그들의 자신의 죄악의 도구로 삼았던 그것을 이 심판의 때에는 그들의 수치스러움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여기서 세 가지의 피에 대해서 나눕니다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앞선 20절과 35절에 보니까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주기 위해 죽였던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음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뒤에 두 가지의 피가 더 나옵니다 무슨 피냐면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이 자녀들을 이방신들을 위해 죽인 이 음료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피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질투의 피라고 하면 사실 좀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속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인정함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말씀 이야기 하시는데 여러분 질투는 어떤 대상이 느끼는 겁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부부의 관계로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질투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우상 숭배를 통해 부부의 신뢰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전히 질투하시는 여전히 부부의 관계로서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은요 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뺏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도가 크게 달하는 것이 바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여러분 돌로 치는 것도 모자라 칼로 찌른다고 하는데 여기서 칼로 찌르며에 해당하는 구절을 이 탈군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내 몸을 조각낼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한번 찌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찌르고 또 그게 분에 차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조각돼 버릴 만큼 그 마음의 분이 가득 차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도 모자라 칼로 찔러서 모든 조각을 내어버릴 정도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끝을 보시려는 하나님의 결단이 이 40절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고 질투가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야 평안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4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은이라 잠시 뛰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43절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표면적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여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신 이방인들의 문화에 젖어서 음행하는 그 도덕적 신앙적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표면적 이유 말고 진짜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상태가 피투상위로 버려진 고깃덩이와 같은 상태였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언제 죽어도 무방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두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내로까지 덮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이 이 모든 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보응하시는 심판의 이유마저도 참 하나님다우신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심판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을지라도 우리 애가 속해 있는 그 죄의 영역으로부터 근절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을 만한 고난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 진짜 목적은 우리가 그 죄의 영역에서 이탈하는 것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예 결심하고 작정하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을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네가 다시는 이 음행한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서울주의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심판 가운데 있던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 안에서 꼭 잊어선 안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드러나심은 똑같아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은 똑같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식되는 하나님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와 더불어 하나님이 동일한 모습을 늘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떠나는 것 그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죄와 멀어지는 그 심판을 통해서 죄와 멀어지는 모습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다시 하나님과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상태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죄의 틈을 메우는 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벌어진 마음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벌어진 마음 그래서 이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죄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메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죄악된 모습들 많은 죄악된 모습들을 그냥 간구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메워주시는 역사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모습들이 내가 죄의 그 아픈 역들이 상실되고 이게 회복됨에 따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턱 넓어지는 겁니다 많은 영역들 가운데서요 우리의 사역들은 우리의 사명들은 이 죄 때문에 감당하지 못해요 두려워요 떨려요 실패할까봐 겁나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본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그 심판의 예언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 자체를 내리셔도 아무런 말씀을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많은 말씀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 죄에 삭순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죄악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짐으로 내게 내려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과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육적 영적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